용접. 용접. 잘라! ASMR로 목방 테스트를 해 볼게 리아야. 자, 세팅! 너무? 정말요? 우와, 좋겠다. 아, 저 장면에는 좋겠다. 어머. 자, 리아 앞으로. 여기 지금 데시베 채점이 모이죠. 그리고 맛있게 60데시벨 넘지 않고 먹기야. 자, 시작! 자, 이렇게, 이렇게. 대박. 60이야. 자, 변망치로 때리면 됩니다. 뭐야. 자, 시작! 자, 시작! 복스럽게. 이제 복스럽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아, 잠깐만. 아, 내 땅도. 아! 잠자, 잠자. 아, 문이 잠자. 멀리 아, 문이. 1시간 후에 이제 대놓고 먹어요. 대놓고 먹어. 아 다른 멤버. 아 다른 멤버. 아니 다른 멤버밖에 안 했는데. 유진이나 유나? 네. 유진이하고 유나. 자 그러면 유진이부터. 파이팅 파이팅. 재밌겠다. 자 유진이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이게 제일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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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단무지 두 개 먹었는데 잘 먹었어. 아. 면을 잘 먹네. 어. 아. 유나. 유나. 유나 먹으면서 목숨 걸어야 돼. 자 유나. 나 하자. 보여줘. 알 수 있어. 준비 시작! 가장 많은 한국도 잘해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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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어렵네. 왜 이렇게 장아신을 고양이 도와야겠고. 장아신. 아깝게 니아 실패했기 때문에. F만이 얘기하네. 어떡해. 중간이 없구나.